아빠 연가지 아빠 발로 들어갑니다 발로 들어갑니다 감히 아빠를 공격하려고 그러네 그지? 연가지 연가지 이거 실패이야 연가지 몸속에 들어가서 입사하게 만들잖아 저렇게 큰게 참 세상에 연가지가 잘 안보이잖아 연가지가 잘 안보이잖아 한번 던져봐 금상금상해야지 아빠 좀 움직여 물에 지금 내려갔잖아 내려갔으니까 잡아당기겠지 내가 잡아당기면 쟤가 버틸거리야 연가지가 그러면 연가지가 빠지겠지 지금 한 20cm 정도 되나? 여기 어 어 얘가 정확하게 뭐야 뱃지기야? 뱃드라미 쟤는 모든 곤충에 다 들어가는거야 그지 연가지는? 어 사나기에도 들어가 그러니까 사나기는 봤잖아 뽕댕이도 들어가 뭐 대표적인 뽕댕이 아니면 몸쪽에서 저렇게 긴기 빠져나오는데도 이 뱃지기가 사는거야 뱃드라미가? 그냥 뱃드가 진짜 거의 죽은거 거의 죽은거 거기서 뭐 안에 있는거 다 사놓은거 5 아 으 슈아 댄 Heroes 닌을 좀 더 넣어야 될까 또 또 쯧나 모르고 하지 aumento pret 에 d 뭐 야 5 닭 없으면 닭만 살아있으면 살잖아 살기는 살지 닭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 먹기를 못하는거지 먹기를 못하니까 원래 얘가 닭을 살면 이게 장대식 연가시가 있는거야 얘가 먹으면 연가시한테 가는거지 얘가 연가시가 귓불하면 먹는게 아니라 귓불하기가 먹는걸 먹는거야 네 귓불하기가 장소이야 조금 더 눌면 조금 더 눌면 30cm 될거 같은데 다개 꼬여서 나오고 있어 어 계속 나오네 빠져나오네 여기가 이렇게 끈거리는 여기가 정말 징그러워 정말 징그러워 어떻게 그렇게 생겼을까 연가시 우와 연가시 연가시 연가시가 연가시가 연가시나 연가시 근데 연가시는 연가시가 더하면은 기문대 영광이 어 생각만 해도 좀 지타가 돼지 잘 안 먹어야겠네 야 이 개미는 왜 물을 전명하려고 그러지? 개미는 물을 그낼 수 있어 이게 다리나 좋아져 있으면 야 지금 계속 빠져나온다 몸에서 그치? 줘봐줘봐 나왔어 빠져나왔어 양기로 이야 빠져나왔어 다 아니 지금 전진 길어진다 캬그런